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끊이지 않자 방역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의 올 상반기 개장이 안개 속입니다. 창원시와 시행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 롯데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이 착공 5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롯데는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간부급 경찰관이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경찰 공직기강 회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지인 모임과 노래연습장, 교회 관련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진주시의 방역 행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78명, 3월, 4월에만 6,078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가량이 진주 시민입니다. 진주의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1차, 2차, 3차, 4차 그래프가 지난 6개월간 진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실상 재난 상황인 진주. 방역 당국의 대처는 어땠을까. 경상남도의 자제 공고 기간이 끝났다며 강행한 이통장 제주연수. 장기간 숙식까지 했던 무허가 국제기대원은 집단 감염 이후에야 폐쇄했고, 진주역 목욕탕 방역 수칙은 3차례의 집단 감염을 겪고 나서야 마련합니다. 진주시는 집안 단속과 방역에도 허점을 드러냅니다. 단란주점 방문자 등 공무원 4명이 확진돼 시청 8층이 일시 폐쇄됐고, 시의원 확진으로 시, 5회, 4월 임시에는 연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한 진주시는 감염의 고리를 끈차며 2주간의 잠깐 멈춤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목욕탕에 이어 지인 모임, 노래연습장,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된 진주의 4월. 경제는 얼어붙고 시민들의 일상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방역 행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진주시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창원시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즉 SM타운을 올 상반기에 개관하려고 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시설 미비와 손실보전금 문제 등을 놓고, 창원시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영민 기자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일 중공 승인을 마친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 SM타운입니다. 올해 6월 개관을 앞두고 호텔과 공연장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가 당초 계획한 오디션장이나 뮤직비디오, K-POP 체험시설 등은 시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창원시 계획대로 개장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팬뿐만 아니라 한류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원시와 사업 시행사, SM 측이 맺은 변경협약의 위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민간위탁동의안과 운영조례까지 만들며 개장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개관 후 운영 손실을 놓고 입장차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손실을 운영법인 자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못박은 반면, SM은 사업 시작 당시 시가 토지와 건물 무상 사용, 운영 손실 보장을 약속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운영법인 시행사는 모두 동의한 상태이고, SM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SM 측은 개관 연기와 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개관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짓는 김해 롯데관광 유통단지 3단계 사업이 착공 5년이 지나도록 속도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는 3단계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관광 유통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시 신문동 1원입니다. 1,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한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아울렛 등은 일찌감치 공사를 마쳤고, 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짓기로 한 3단계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롯데는 당초 내년 말까지 3단계 사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6개 시설 가운데 4개 시설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가 3단계 사업 계획한 가운데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과 콘도는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줄어들고, 대형마트는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고요. 지금 변경 움직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김해시하고 더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허성곤 김해시장과 롯데그룹 부회장이 최근 김해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6년, 경상남도와 김해시, 롯데가 맺은 협약안이 사실상 유명 무실해진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롯데 측은 원안을 기반으로 김해시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취재진에 밝혀왔습니다. 3단계 사업 변경을 두고 경상남도와 김해시, 롯데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중단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돼 관련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하면서 경남경찰의 공직 기강 회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 A경정과 관련한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된 건 이달 초. A경정이 사적인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문자로 성희롱성 발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자로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토록 했습니다. 무조건 내지는 아픈 피해자 진술의 운동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발령이 나오거든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영상 인사 발령을 규정한 상태고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A경정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아 어떤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됐는지 모른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밀양 삼랑진 터널 안에서 부산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다름아닌 양산경찰서 소속 20대 비경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비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21일 밤 10시 10분쯤에는 사천에서도 사천경찰서 소속의 50대 C 경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성희롱 신고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경남경찰의 비위가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10도, 진주는 7도를 보이면서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한 편이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 5개 시군의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나날이 심해졌던 건조함이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합천과 함양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들은 실효 습도가 35에서 45%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항상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7도, 함안은 6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1도, 창령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한낮 기온 역시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공기질이 많이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범식이 오늘 오전 관광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행복의 창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개관식이 오늘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동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하만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가 오늘 오후 군청 별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체육인회관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갈대새미 공유마당 복원사업 기념 기원제가 오늘 오후 사천 갈대새미 공유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영호남 토론회가 어제 서울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창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해 여수 해저터널의 건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주재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국토교통부와 경남, 전남은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해저터널을 포함할지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함양군이 군 자체 개발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함양군은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관련 공무원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 담당의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저소득층의 자산 증식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생계와 주택 구입, 교육,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함양군이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축이 될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경남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어제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은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고 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부울경 물류와 산업, 교통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이달 중으로 중앙부처에서 본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기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다음 달쯤 본격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각종 민간단체와 기관 등을 교통과 관광, 산업 등 15개 분야의 민간협의체로 구성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지원 근거가 될 조례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의령군의 4급 승진 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공무원 4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특정인의 승진 임용을 배제하기 위해 상위 법령을 위반했는가 하면, 이전에 인사관액을 벗어다 결원이 생기면 4급 승진 예정 인원을 고의로 누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난으로 다음 달부터 절반만 가동합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스파크를 생산하는 창원공장은 그동안 정상 가동해왔지만 반도체 수급 차질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절반만 가동합니다. 지난주에 가동을 멈췄던 부평 1, 2 공장은 어제부터 생산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은 50%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제5대 김현준 신임사장 취임식이 어제 LH 진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준 신임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조직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LH를 청렴한 조직, 공정, 투명한 조직,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제8대 김회천 신임사장 취임식도 어제 진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력경영지원 부사장을 지낸 김회천 신임사장은 기존 화력발전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당초 예산안보다 3,317억 원 늘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학교 방역인력 지원비의 217억 원, 학교 시설 환경 개선비 1,400억 원,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의 2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성 출신의 빈민운동가, 재정구 선생을 길이는 커뮤니티센터가 지난 24일 개관식을 갖고도 휴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미원회는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고성군이 일부 직원을 미리 채용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돼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커뮤니티센터의 야외 시설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뉴스토의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